저는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미를 이렇게 10 10 이렇게 하게 해서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면 딱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로고를 하나 딱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다고 저거 뭐야 이러면서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하트를 넣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네요 정국 씨가 나온 것처럼. 자 BTS가 오랜만에 모였네요 그 다음 정국 저는 근데 여기 말고 또 야 창의적이야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남주 형 또 하나 좀 생각했어 지금 우선 저희 생일이나 물론 기념일 때만 이제 항상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라든지 랩핑이라든지 자 하나 둘 셋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아미 러브유 보고 싶다 아미 보고 싶다 아미 보고 싶다 아미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분위기 있었대 거의 우리 안 나오고 걸린 게 바로 감사합니다.